진짜 태양처럼 해줘 어떡해 우리 태양을 아주 고마 싶었어요 일본어로 밀어서 죄송해요 그만... 그만... 아프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미안하다 유준아 잘한다 노쌤 K 문화의 컬처다 언니는 진짜 K 문화의 컬처 K K 문화의 문화 또 잘하고 있네 또 또 만져봐야 돼 오 잘 뭉쳐지는데요? 가만히야 가정비는 하나도 없어 가정비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어 하나도 하나도 아 잠깐만 하나도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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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 지금 또 아드레날린이 올라와서 미친 것 같은데 언니 진짜 눈 한 번 만지면 미쳐요 국토 대장선도 할 수 있는 정말? 귀여워 귀여워 다쳐 여기는 진짜 그 세리머니 하기 좋은 곳이다 어떤 세리머니? 몇 시? 몇 시? 물어봐요 언니 야 이제 그만해 아파 국소리가 났어 국소리가 났어 국관이 나가 괜찮은 거야? 엉덩이 엉덩이 비끄러워서 그런 거야 혹시? 엉덩이 트럭킹 왜 하냐 아파서 그런지 부끄러워서 그런지 부끄러워서 그런 거야? 어 깊다 여기 깊네 빨리 나와 어 열 시켜 진정 시켜야 돼 아 이건 몇 시만 하는 거구나 지금 몇 시만 하는 거구나 지금 몇 시만 하는 거 야 가운데 터지도 아니지? 야 찢어졌어 찢어졌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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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하지 말라 아니 근데 내 안에 내 레깅스 입어 레깅스 입었어 레깅스 입었어 이거는 진짜 역사는 아 사진 찍어줘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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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중학생 때 교복 바지 찢은 거 이후로 처음이네 와 근데 좀 예쁘게 찢어진 거 같기도 하고 그 그냥 저거 리안나가 퍼포먼스 하다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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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가 앞에 보다 더 찢어져 가지고 고맙습니다.